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 10시 반부터 정규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목요일부터 이번 주 부터였는데 제목은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어? 지금 핫하는 그 박지원?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이쪽 카메라죠 이렇게 시청자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10시 반에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방송을 하기로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맨홀 뚜껑을 밟아서 미끄러져서 복숭아뼈와 외뼈가 깨졌대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부득이 부득이 방송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다음 주부터는 깁스라도 해서 나와야 되겠다 깁스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라디오는 하셔요 오늘도 하셨더라고요 전화로 하시더라고요 텔레비전은 어렵겠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셔서 아쉽게도 이번 주는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왜 박지원 원장과 고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 아시다시피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현상에 대해서 진짜 분석도 잘하시고 대안도 제시를 잘해요 맞습니다 대안도 제시를 잘하고 무엇보다 엄청 성실하시고 연세가 이렇게 드는데 그러니까요 또 하나 더 중요한데 뉴스메이커라는 사실 아 그럼요 본인이 뉴스메이커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예요 그냥 그래서 아니 지금 가장 핫한 우리나라의 지금 이른바 신북풍이라고 하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분의 입에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마이 뉴스 특정이 될 수도 있어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오마이티비를 열어놓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저희 시청자분들 벌써부터 응원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래요 난리 났습니다 와 짱 난리 났고요 또 우리 성경환 씨를 알아보시고 너무 반갑다고 아 연세가 좀 되시는 분이구나 너무 반갑다고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이런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또 방송 현장에서 못 뵙다가 네 네 네 오랜만에 뵙는 분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멋있으십니다 라는 말씀 나오고 계시고 멋지세요 뭐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응원해 주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또 목요일 방송 예고를 하시니까요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매주 목요일을 기대해야겠네요 라고 빅토르 안권님께서도 쓰고 계시고요 참 카메라 들고 병원으로 가라 이런 댓글도 있네요 근데 안정을 취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저희가 조금 자제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나오실 가능성이 크니까 이번 주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음 주에 성경환이 묻고 박장환이 답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와 오늘 저희가 한 시간 조금 넘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그래도 방송을 길게 좀 하셨는데 근데 너무 잘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목소리도 예전 같지 못하고 아니 목소리가 살아계신데 목소리 살아있어요 이보다 더 좋습니다 컨디션 좋으면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너 소개는 하셨지만 시청자 분들께 그래도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마이 뉴스 아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가 있고 오마이 TV가 있습니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성경환이 묻고 박정희 답하다 프로그램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오랜만에 방송 현장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서툴 것 같다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연부역강한 젊은 후배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 코너를 맡았습니다 아마도 오마이 TV에서는 저의 경험을 높이 산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가지고 좋은 방송 우리 시청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